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코스닥 150 제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 150 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99% 상승했으며 코스닥 150 제수는 5.64% 올랐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11월 6일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증시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